5. 한국에 닮아요. 교황 바울의세에게 염주를 벌어주는 일붕서경보 보관. 원불교대산 장법사님과 김수환 주희경님도 계시네요. 옛날 어떤 곳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토막나무를 타고 재주를 부렸어요. 그러다 바닷물에 빠져 허우져 꺼냈는데 겨우 다시 그 토막나무를 붙잡았는데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흘러갔기 때문에 어디론가 떠내려갔어요. 한참 떠내려가다가 무인도에 닿게 되었는데 나무에서 내려서 섬으로 가보니까 수많은 원숭이가 떼지어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런데 전부 다 그 원숭이들은 눈이 하나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외눈이 원숭이들이 야 병신 원숭이 나타났다 고 수근거리고 화가나 원숭이가 야 눈이 하나뿐인 너희들이 병신이지 두 눈이 멀쩡한 내가 왜 병신이니 하고 따졌어요. 그러자 외눈 박이 원숭이에게 조롱을 퍼붓어요. 네가 병신이지 우리가 어떻게 병신이냐 이 마보야 아무리 찾아봐라. 눈이 두 개인 원숭이는 너 혼자뿐 아니야. 지금 전부 다 수십만명 우리 전부 다 눈이 두 개인데 너 혼자 있으니 네가 병신이지. 너 정상이 되려면 눈 하나를 빼든지 아예 망가뜨려야겠다. 가는 곳마다 외짝 눈에 원숭이에게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가시나무에 일부러 눈을 찔려서 외눈박이가 되었어요. 이 이야기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유사종교 사이비단체에 잘못해 들어가면 이 원숭이 꼴이 된다는 논리로 여행합니다.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참 제발 한쪽 눈을 가시나무에 찔러 스스로 불구가 된 원숭이 같이 안되려면 한시바비 마의 소굴에 벗어나야 됩니다.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해탈과 안심인데 편안한 마음과 구원이고 이를 추구하는 종교가 착한 길 선도와 정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. 당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한 기성 종교들도 사이비교단으로 안 빠지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. 이 글이 보도되자 경향각지의 지식인들이 비행에 처태를 내렸다.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의 본질과 목적이 뭔가를 밝혀야 한다는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 일봉선님께서는 종교와 실존이라는 글을 냈습니다. 이것은 다음편에서 이것은 다음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